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도청 경기도청 경남도청이 아니라 몰래 듣는 도청 도청 이 단어는 라디오 청지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원래 몰래 듣는 것은 조선시대 때는 절도할 때 절 써가지고 절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도청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건 도둑질할 때 도자잖아요 이게 일제시대 때 라디오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보급된 이후에 등록하고 청취료를 낸 사람만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라디오를 등록 안 하고 몰래 라디오를 듣는 사람 보고 도청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때 처음으로 도청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습니다 라디오와 관련이 있죠 그러네요 시작된 걸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도청이라든지 이런 도청은 1876년에 놀랍게도 베리요 전화를 발명한 그 해부터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보통 당시에는 교환수가 전화를 연결해 줬잖아요 그래서 경찰 당국이 범죄 용의자의 통화를 엿듣기 위해서 교환수한테 어이 이거 이거 저 사람 전화 연결할 때 우리 경찰 라인도 같이 연결해 주죠 그래서 경찰이 도청하기 시작한 것이 현대식 도청의 시작이었다 뭐 워터게이트 사건도 생각나고 미국 도청의 역사도 궁금한데 그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게 도청을 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합법이냐 아니냐가 미국에서 계속 논란이 됐어요 이 논쟁의 시작이 언제였냐면 1920년대 금주법이네요 금주법 이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미 당국은 경찰 당국은 이게 합법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밀주를 파나 안 파나 이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합법은 아니지만 전화를 도청해야 된다 저쪽에서는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청하는 것은 합법이다라는 결론이 금주법 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네 박외숙님 점주님 항상 설명이 너무 재밌나요 하셨는데 제가 좀 잘합니다 누리기만 하면 지식이 나와요 예전에 조감독도 한 10년 그렇죠 했죠 지금은 훨씬 잘 되신 거죠 그때 잘 그만둔 것 같아요 영화 페인 보셨어요? 예전에 많이 봤죠 아이런카라 9698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음악 듣고 싶어 신청해요 하셨는데 이 곡을 준비하고 설 순장님 저도 일하면서 라디오 몰래 듣는 중 이것도 도청일까나요 하셨는데 라디오의 매력은 그건 같아요 진행자와 DJ가 내 귀에다 속삭여주는 것 같은 매력 잘 들으세요 안녕히가세요 다음 주에 뵈요 알겠습니다